출애 긋기 20장 출애 긋기 20장 17절이에요 열 번째 계명입니다 토라에 있어서 모세의 을법은 6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사람들이 들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10계명을 쓰셨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이 10계명에 써머리를 해놓으셨다라고 보면 돼요 율법의 본질적인 것이 10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훔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지요 탐내지 말라 그리고 예까지 들어주시지요 이것만 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샘플로 보여주셔서 탐내지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 법입니다 제안이 아니지요 너 이렇게 살아갈 거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 정도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전복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안이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 you shall not covet now what does covet mean well it means to be jealous of someone else or of someone else's blessings or possessions or things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나도 원한다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원하는 게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어집니다 만족이 없어지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진짜 잘못 생각하고 사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싫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십자가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사시면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 멍해를 지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해는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라 하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나쁜 것들이 박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좋은 걸 못 박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서 나쁜 것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는 죽은 자여 생명으로 다시 산 자라 하셨어요 죄가 나쁜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가져와요 우리의 삶의 수치와 정제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탐내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좋은 거 갖고 살면 안 돼 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평안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때 성경에 어떻게 한다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 받는다 그러면 감사가 있고 어떤 나를 잡아당기는 게 없이 나에게 이건 좋은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불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만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누구 집에 초청받아서 가실 수 있어요 문 들어가면서부터 와 소리가 나와요 아우 집이 좋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왜 이 사람만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지 라고 해서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경쟁이 아니에요 미국은 차 뒤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게 유행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장난감을 많이 갖고 죽은 자가 이기는 자다 어떤 기독교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도 여전히 죽는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요 평생을 통해서 남만 부러워하다가 죽는 게 뭐가 좋습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죽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불필요하게 불행하다 해요 I want more, I want more, I want more Jesus said you can't make yourself grow taller by wanting something 나는 더 원하는데 더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야 네가 원한다고 키가 자라더냐 키 크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원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지요 Jesus is teaching us something about how to not just how to fulfill the law but how to experience God's full blessing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만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부여하기를 원하세요 진짜로 부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남의 것을 탐내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마음이 써집니다 인생이 써지기 시작해요 이게 아이러니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면 만족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요 감사가 없습니다 안에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셔도 절대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없거든요 이건 다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좋은 것 같기를 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개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나를 이제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러는 거지 라고 말은 하실지 몰라도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은 사람을 더 낫게 하지 못합니다 불만족을 삶에 가져와요 여기에서 너 좋은 집을 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살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그게 뭐가 필요해 그냥 네가 그걸 원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잘 아시고 뭐는 우리가 원하는 거다도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생일 선물을 사주실 때를 보면 항상 학교에서 공부할 그런 재료들만 사주시진 않잖아요 생일 축하해야 하는데 연필만 가든 나는 그 스웨터 갖고 싶었는데 야 그게 네가 뭐가 필요해 네가 원하는 거지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줘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거든요 삶의 불만족이 있잖아요 불만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좋은 스웨터를 주셔도 아 뭐야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두 개 주셨어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집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데 이거 집이 부서진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아요 더 나은 거 주셨어야죠 하나님을 노예같이 우린 다룹니다 하나님은 무슨 수리공이신 것처럼 막 하나님한테 시켜요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거 고쳐줘요 저거 고쳐줘요 하나님한테 막 시키죠 하나님 좋으시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고쳐주셔도 감사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쓰지요 믿음은 아직 잊지 않는 것을 잊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믿음이 없습니다 마귀는 보는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주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것이 보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쫓으시는 거예요 웃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주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귀가 계속 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는데 말을 해봐야지 야 너는 계속 그냥 잃어버린 자로 있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믿음의 언어는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닿게 해주는 것도 믿음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만 원해요 그 축복에 하나님은 알기를 원출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원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그것을 가져도 불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쥐고서도 삶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일단 먼저 축복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친구가 되는 것도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세요 하나님이 야 친구가 먼저 돼야지 가까이 와봐 우리가 친구가 된 다음에 네 삶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기적적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냐 하시는 분들은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입에서 계속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다고 해도 기도가 전부터 끝까지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제발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실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애는 어디 갔냐 하실 거예요 저기 있는 거 누구야 굉장히 행복해 보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구나 문제가 저렇게 많은데 저것을 지금 무시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 알죠 그런데 천국의 언어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요 들으세요 야 너가 내 언어를 말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들을 수 있고 네가 내 말을 들어 마기는 이러죠 연기한다 쇼 하고 있구나 저게 지금 어떻게 천국의 언어라는 거야 지금 인생이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기서 웃을 수 있어 이해가 가질 않는다 마기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마기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지요 도적질하는 자고요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탐내는 자예요 마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있는 것을 질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부터 쫓겨났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마기는 유혹하는 것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유혹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유혹해야 넘어오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삶에서 마기를 쫓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마기의 게임을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마기같이 되시면 안 돼요 불만족 있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를 아세요 이게 아이러니지요 여러분이 마구 부러워하시는 여러분이 탐내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그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들을 모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러워하실 게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분들의 믿음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저 사람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것의 시작은 시작 중에 하나죠 나에게 이런 유혹이 오는 것을 잘라버림으로써 시작이 돼요 불만족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자연적인 사고가 발달하신 분들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삶의 도전의식이 없어져서 무엇을 목적 갖고 살아요 이런 거예요 인생이 항상 이렇게 훈련되어져 왔기 때문에 뭘 하고 계속 노력하고 노력해야 인생에서 얻어지는 게 있다로 훈련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아주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예요 제 형이나 제 동생이나 저를 아빠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이제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운전대를 돌리시도록 그렇게 맡겼는데 우리는 우리가 운전한 줄 알죠 저희 아버지가 다 하고 계시고 저는 운전대만 잡고 있는데 제가 뭘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걸 했죠 조슈아가 진짜 어렸을 때 조슈아 너 오늘 운전할래? 그러면 자기 운전 진짜 하는 줄 알고 항상 저한테 와요 조슈아가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데가 쓰레기를 버리는 데 조금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만 조슈아에게 항상 운전대를 맡겼었는데 조슈아 너무 빨리 달리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운전대를 맡겼는데 조슈아는 진짜 자기가 운전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한 세네 살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아빠 내 운전 어때? 야 너 운전 잘한다 좀 천천히 가봐 알았어요 이쪽으로 돌려봐 제가 돌리죠 다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항상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오늘 또 차 운전했지 내가 다 했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한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어요 자연적인 사고 가운데만 사시는 분들은 삶에 좋은 게 있으려면 내가 항상 뭘 하고 있어야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휴식처 하나님의 안식처 가운데 우리를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머무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하는 것들로부터 이제 끝났다라고 하셔요 이런 거죠 조금 잘하면 알죠 아빠가 운전했잖아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아빠가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있었고 아빠가 가속도를 붙여준 거잖아 아빠가 페달을 밟았잖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운전대로 움직였어도 아빠가 밑에서 그걸 올려준 거잖아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릴렉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다죠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 한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 하나님이 시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세 살짜리 아이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저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한 너도 너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 얼마나 좋은 것으로 너를 축복하시지 않겠느냐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네가 네 자식한테 정갈을 주겠느냐 아니면 뱀을 주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나를 더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죄 있는 나를 더 신뢰하고 살아요 너무 우리는 자연적인 사고 가운데 적셔져 있습니다 오간과 간에 들어와야 신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경지 가운데 가야 한다 자연적인 상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보여지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탐내지 말라 네가 탐내게 되면 탐낸다고 그게 가져지지도 않고 설마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하여도 네가 탐내고서 그것을 가졌으면 탐심으로서 그것을 얻게 된 것도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네 삶은 만족이 없다 It's not the lack of that thing itself that's making you discontent It's the discontent itself The covetousness itself is making you discontent 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저걸 원하는데 없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탐심이 들어오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있어서 만족이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집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부럽기 시작하면서 그걸 탐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마음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저걸 가지면 이게 없어질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불행한 일은 내가 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면서 나의 탐심을 더 키웁니다 That's what we read in this parable here that Jesus teaches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비유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This man's having, his business is going well 이 사람은 잘 사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He should be content 만족이 있었어야 되는데 But he's discontent 불만족한 거예요 Let's first look at the context here because the context is a person who's discontent 이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람 만족이 없었어요 One of the crowd said to Jesus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유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산상속법이 이미 유대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법적으로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형도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라삐들을 존경하니까 그래서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냐고 재판장한테서 이런 판결을 받지 않냐고 형이나 이 사람이나 다 동의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라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그걸 따라하자 라고 해서 와서 쓸 수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공정함이에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공정을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항상 공정해야 한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공정함을 최우선순위에 두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로 하시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공정함을 네가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너도 그 기준으로 판단을 받으리라 괜찮아요 나는 공정한 사람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공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로운 자가 아니거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짧을 수 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 결정 좀 해주세요 했는데 왜 예수님이 싫다라 하세요 예수님 공정한 거 싫어하십니까 이제 날이 올 텐데 예수님이 나라 전체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사명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실 땐 그것이 사명이 아니시다요 재판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원자로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왜 공정한 거에 대해서 안 하시겠다라 하시냐요 예수님이 공정에 대해서 생각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세요 그 위에 자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줘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해요 그래서 법정으로 사람을 데려가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고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씁쓸하다 내가 충분히 이겼어야 하고 내가 이기는 것이 옳고 저 사람들이 잃는 것이 옳고 저 사람들은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됐는데도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고 어떤 형벌을 받아도 내가 빼앗아간 것을 되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을 요구하고 정의를 요구하면서 옳다라고 주장을 해도 어디까지 가다 보면 내가 옳아도요 평안을 잃어버려 버린다 내가 원하는 정의를 이뤄도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안에 쓴 마음이 있으면서 갖는 승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돼버려요 마귀가 하는 말을 되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공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내 상황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공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눈에 볼 수 없어도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요 평안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신 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바깥의 모습을 순복시키고 내 안의 모습을 순복시킬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10편, 23편을 고백할 때 그걸 한 거지요 주께서 나의 목자신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 시를 적게 된 것은 왕자에서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목자로서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다윗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가까이 가시면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나를 쥐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들이 나를 소유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만족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영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구원받은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가운데 놓아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깥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이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입으로는 주를 신하나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는 있는데 삶에서는 복음이 마땅히 펼쳐져야 할 열매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는 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제대로 된다 반대도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계속 깨어진 관계 그리고 탐심이 생기고 탐욕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때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and you could even be right you're pointing the finger at that other person and say look at what they're doing it's their fault and you could be right but you are not right with God 내가 옳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엄청나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it's a lack of faith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because you're saying God I will not have peace till you change this person change my circumstances then I will have peace that's a circumstantial thing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을 좀 혼내주셔야 내가 그 다음에 평안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상황에다가 믿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바뀌면이라고 하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요 난 영원히 사는데 난 구속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리라요 여러분 진짜 영원히 산다를 믿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 베푸는 걸 못합니다 난 영원히 산다를 믿게 되면 절대로 나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도 괜찮지 뭐 내가 저걸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알아요 그렇다고 책임감 없게 살자가 아니죠 걱정하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요 이런 거죠 내가 그냥 수년 동안 이것을 원하고 원하고 또 원했는데 그것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는 이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요 그냥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걱정을 잃어버려야 돼요 두려움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제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제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리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 밭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밭에 아무것도 못 거뒀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은데 둘 곳이 없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잖아 은행 구조를 또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연 거예요 내가 화난 거야 내가 은행에 또 가야 되죠 내가 이 돈으로 은행에 또 가야 된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화나죠 이 사람 왜 이러나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유머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걸 찍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많은 것을 지키려고 그 많은 것을 지키려고 일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좀 나눠주지 그랬냐 나를 위해서 충분히 있는 거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 왜 나눠주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본인을 위해서 너무 똑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래서 한 그러면 이걸 다 모아두고 30년은 내가 이걸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내가 남에게 나눠주게 되면 30년 후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나눠주지 말고 잘 모아뒀다가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편안하게 살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냐 인생이 그냥 백업 플랜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백업 플랜이 본인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야 네 인생이 백업 플랜 맞추려고 살다 보면 너는 진짜 사는 게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백업 플랜 없이 살아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30년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오늘 죽을 건데 그게 무슨 너한테 소용이냐 하나님이 화나셔서 죽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의 수명이 여기까지가 계획된 수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누지를 못한 거잖아요 자기의 그 축복을 함께 나누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보시고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너무 안 됐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넌 진짜 이걸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축복을 준 자야 그런데 네가 그 축복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너 관대하지 그랬느냐 넌 이제 네 인생이 여기에서 마감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즐겨야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관대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지 그랬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될 수 있는 거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예요 너는 왜 인생을 걱정하는 데 허비하냐 순간을 살아가라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 충실해서 살아가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순간 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겨야 돼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더 책임감이 있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책임감 있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목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축복의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각각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and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